움브랜드 목사님의 역사가이신 멀브 나이트와 대화를 계속하겠습니다. 움브랜드 목사님이 쓰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보면 많은 감옥에서의 얘기가 있는데요. 차라리 그거를 감옥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움브랜드 목사님은 감옥이 있다고 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어떻게 중단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움브랜드 목사님이 감옥에 계셨다가 잠깐 풀려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풀려났을 적에 루마니아에서 풀려났을 적에 또 그 감옥에 있었던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대요. 그 사람을 감옥 속에서 본 적은 없었는데 이 사람이 감옥 속에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느냐 어디에서 기독교인이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감옥에 갔을 적에 내가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내가 독방에 감옥에 있을 적에 누군가 물 흐르는 그 파이프관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그게 몰스코드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신호 보내가지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듣도록 보니까 몰스코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듣다가 이렇게 두들기는 소리죠. 그거를 이렇게 듣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원자로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원 블랜드 목사님이 그럼 어느 감옥소에 있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원 블랜드 목사님이 나는 네가 어느 감옥에 있었는지 안다 그러면서 큰 얼굴에 만끽한 얼굴을 보여주면서 웃음을 보여주면서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 블랜드 목사님이 바로 감옥에서 모스코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쳐가지고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원 블랜드 목사님이 감옥에 있을 적에 많은 설교를 개발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원 블랜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특별한 그런 루틴, 그런 방법으로 그분들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 블랜드 목사님이 또 특별한 그런 루틴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 블랜드 목사님은 될 수 있으면 낮에 잠을 주무셨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밤에 영적인 그런 실습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먼저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실 때에 모든 온 세계가 그분 안에 이렇게 보였대요. 그래서 그 전 세계가 이렇게 보일 때, 기도할 때 각각의 나라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 시간이 걸린대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어떤 사람보다도. 그리고 또 설교를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쓰지는 않으셨는데 준비를 하신 거예요. 종이나 펜이나 연필이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설교를 그 마음속에서 작성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없었지만 그 감방에 독방에 천사들이 있었고 또 드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다 이렇게 머리로 마음에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를 탁탁탁 이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설교를 다 쓴 다음에 유학 아웃라인, 개요를 짝짝짝짝 한 다음에 그 각각의 개요에 따라서 또 라임 단어, 그 비슷한 단어 뭐 이런 것들을 다 또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계속 계시면서 그 음식에 마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우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러면서 힘들어지신 거죠. 그래서 설교 말씀도 다 잃어버리고, 성경 말씀도 잃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렸죠. 그리고 주기도문까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주기도문 생각이 날 때, 주님 제가 주기도문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마음으로 하는 걸 들으세요.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제 풀려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방, 서구 세계로 나오셔서 미국에서 이제 자유세계에 있으실 때 이제 또 음식을 좀 더 드시고 건강이 좋아지면서 이 기억력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독방에서 그 설교했던 그런 많은 그 설교가 이제 그 라임으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이어서 했던 게 그게 다 생각이 난 거예요. I think he said he remembered about 350 of them. 350, 한 350개의 설교가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And from these rhymes, he reconstructed many of the sermons that he preached in prison. 그래서 그 설교를 그 라임으로 이렇게 외웠던 그 단어 단어마다 연결시켜서 외웠던 그거로 해서 그 독방에 했던 거를 이어서 이제 설교를 더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많이 쓰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300개 정도의 그런 설교가 그때 독방에서 천사들에게 설교했던 그것이랍니다. You mentioned, you said that Pastor Wormbrandt would sleep during the day and try to do this during the night. Why would he try to be up at night doing the ministry as opposed to the daytime? 그런데 왜 낮에는 주무시고 밤에 이렇게 하셨나요? I don't really know, but you'll have an opportunity to ask him when you meet him in heaven. But I think it was probably to do with the routine in the prison. 뭐 그 워브나이트님은 잘 모르시지만 천국에 가서 뭐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그 감옥서에서 그 루틴이 있어서 그거를 피해서 감옥의 스케줄이나 뭐 이런 거 시끄럽거나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거를 피해서 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답니다. Because you know, in solitary confinement he had absolutely nothing. 그 독방에 있을 때 he had nothing. He had nothing. 아무것도 없었어요. 종이나 펜이나. And so all he could do was sit on a bench and stare at the gray walls.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은 그냥 앉아서 그 회색의 벽을 찾아보는 거였어요. You try doing that sometimes with absolutely nothing to do. And just sit on a chair and look at the wall. It seems becomes very boring and tedious and we don't know what to do with ourselves. 그래서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회색 벽만 바라본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And especially at night, it would be very difficult. 그리고 밤에 특히 또 힘들었을 것 같아요. I think he made the decision that he would try to sleep in the daytime when there was a little bit of activity in the prison and they brought a little bit of food. 그래서 그 낮에는 감옥에서 음식을 갖다 준다거나 조금 활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피한 것 같고요. When the night time came and there was absolutely nothing going on, that was a better time to pass the hours by praying and preaching and enjoying the presence of the Lord. 그래서 밤이 오면 더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조용한 데서 그런 시간이라고 더 좋은 시간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 주님이 거기에 계셨어요. 주님의 그 임재가 아주 그때는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 회색 벽이 그 주님의 임재 때문에 그 회색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대요. 그래서 이러한 영적 활동, 밤에 했던 거를 풀려나시고 그 후에도 공항에 갔다거나 이럴 때도 그것을 계속 영적 활동을 하셨다고 그래요. 네, 기억나요. 우리가 시즈니 공항에서 앉아있었고 밤에 앉아있었고 아마 그 왕블랜드 목사님 집에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 한 번은 시즈니 공항에서 아마 이 왕블랜드 목사님 집에 돌아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저녁이었고요. 함께 이렇게 앉아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그 찬양을 막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주 조용한데 공항에서 이런 노래를 찬양 찬송을 부른 거예요.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찬송을 끝내고 저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고서는 손을 이렇게 잡더니 그러더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을 적에 하나님하고 그 약속을 했는데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했고 성경을 읽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송을 안 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죠. 그분이 움블랜드 목사님이십니다.